아침밥도 먹었겠다 아침부터 시원하게 로블럭스토어 한 번 해볼까? 두번에! 왜? 물 좀 가져와 밥 먹었으니까 물 좀 먹어야 할 거 아니야 오빠가 내 방에 올 시간에 부엌에나 내려가서 먹으면 되는 거 아니야? 빨리! 내 팔자야 내 팔자야 마리아 잘 됐다 이제 빨래 좀 넣게 빨래 좀 가져와 저 오빠 물 가져가 줘야 되는데요 얘는? 오빠 물보다 중요하니까 빨리 가져와 오빠 좀 씻겨요 맨날 조물 시키잖아요 빨래! 여..여기요 아 그래 마리아 어? 이게 다야? 야! 고마리! 물을 언제 가져다줘? 아! 직접 좀 넘어가! 아! 남이 가져다주는 물이 제일 맛있음 어? 그건 맞지만 아! 내려온 김에 오빠가 직접 넘어가! 아! 싫어! 마리아 시끄럽고 유치원 버스 왔다 아! 얼른 준비해! 유치원 가야지 아! 진짜! 다녀오겠습니다! 뭐해요? 빨래 널어 빨래 널으라고 물 떠와! 빨래 가져와! 네! 아휴! 우리 엄마 오빠는 나만 시켜! 내가 제일 만만해서 그런가? 이 김에 운동 한번 해봐 이..이..이.. 앗! 앗! 촤! 마리아 출적 그만 떨고 얼른 나와 야외활동 시간이래 아..알았어 그래요! 오늘은 퇴자인을 느껴보세요! 광활하게 펼쳐진 운동장에서 뜨거운 햇빛 속에 비타민 D를 흡수하며 만큼 자유 시간을 가져보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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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얘들아 나 요즘 고민이 있어 에..뭔데? 아니..집에 갔더니 우리 엄마랑 오빠가 나만 부려먹는 거 있지? 아이씨! 근데 너무 화가 나! 그래서? 넌 오늘 갱구를 때릴 거야 응? 지금부터 술래잡기다 넌 진짜 죽는다 몰라 몰라 여기 있으면 모르겠지 걷는 것도 느려 보니까 한 30분은 걸릴 거야 어디 아픈가? 피부색이 엄청 안 좋네 걱정되게 내가 도와줘야겠다 살금살금 저기 얘! 너 괜찮니? 어 무슨 일이야? 내 얼굴 색이 엄청 안 좋아 자유시간인데 왜 교실 안에 있어? 밖에 나가서 같이 놀자 아 그게 난 밖에 못 나가 어? 그게 무슨 소리야? 어디 다쳤어? 아니 난 햇빛을 보면 안 돼 햇빛을 보면 안 된다고? 또 뭔가 피부도 창백해 보이고 뭔가 으스스한 게 혹시 너 페퍼이어야? 피를 빨지 말아줘 아니 그런 게 아니라 난 햇빛 알레르기가 있어 햇빛 알레르기? 그게 뭔데? 햇빛을 보면 두드러기가 올라와서 그래 우와 그러면 너 유치원에 올 땐 어떡해? 아침에 해가 짱짱할 때 오잖아 그래서 가끔 햇빛이 심한 날엔 유치원에 못 와 어? 그거 엄청 난데? 어? 뭘까? 나도! 나도 그럼 햇빛 알레르기 해야겠다! 응? 햇빛 알레르기 굴렸다고 하면 엄마랑 아빠도 아침에 날 건들지 않을 거고 밤에는 당연히 자야 되니까 건들지 않을 거야 난 역시 천지야! 친구야 좋은 정보 고마워 난 이모 뭐지? 아이 좋았어 얼굴에 붉은 반점이 생기는 걸로 해야겠다 이렇게 얼굴을 이렇게 그리고 아! 이왕 그리는 게 얼굴 전체가 빨개 보이면 심해 보이고 더 좋겠지 이씨 이씨 좋았어 그리고 엄마랑 오빠가 들어올 걸 생각해서 자 햇빛을 막는 느낌으로 이렇게 블라인드를 치고 이렇게 쓰러져 있으면 좋아 이렇게 누워있으면 아파 보이겠지 마리아 유치원에 다녀왔으면 손을 씻어야 어? 마리아? 너 괜찮아? 왜 그래? 엄마 저 알레르기에 걸렸어요 뭐.. 뭐.. 알레르기? 어? 어? 너 얼굴이 어? 어? 왜 이렇게 빨개? 저 햇빛 알레르기에 걸린 것 같아요 어? 햇빛 알레르기? 어? 이거 어천단? 아.. 너무 심한데 아.. 괜찮아요 엄마 햇빛만 안 보면 되는 것 같아요 아.. 그래 아.. 그러면 오늘은 집에서 푹 쉬어 내일 아침에 유치원 쉬고 엄마랑 병원 가자 알았지? 아.. 쉬고 있어 네 간나? 간나? 아.. 이제 나 안 시키겠지? 아.. 그나저나.. 방이 이렇게 어두운 것도 나름 괜찮은데? 하루종일 놀 수 있다니 아.. 창이잖아 야! 뭐해? 아.. 냄새 아이.. 환기도 좀 하고 커튼도 좀 치고 발냄새가 방안에 진동을 하네 그냥 어..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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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건 무슨 연기야? 어? 아.. 너무 티났나? 응? 뭔데? 이게 또 무슨 컨셉인데? 이거 오빠한테만 알려주는 거다? 엄마한텐 말하면 안 돼? 응.. 말해보셈 사실 이거 햇빛 알레르기 걸린 척 하는 거예 아.. 아.. 그래서 엄마가 내일 마을이 병원 가야 된다고 한 거구나 어.. 그러니까 엄마한텐 말하지 마셈 응? 응.. 엄마야! 아.. 짱나네 엄마 아까 너 알레르기 약사로 밖에 나갔어 아이.. 근데 그나저나 너 그럼 어떡함? 뭐.. 뭐가? 아니.. 이거.. 아 씨.. 지금 우리 학교에서 짱 날리는데 넌 몰라? 뭔데? 아니 이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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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앞에.. 어? 문방구 생겼잖아? 아이 최대 5만원까지 구글 기프트카드 추첨한대 아이.. 1인당 한 번이라 아이.. 너 데리고 갈려고 했는데 아쉽네 뭐..뭐..뭐..뭐.. 5만 캐시? 응.. 아이..근데 너 햇빛 알레르기라며 아이..놈 못나가지 아이.. 지금 완전 햇빛 짱짱하잖아 아니 나 나가야겠어 뭐.. 엄마한테 걸리면 어떡하려고 아이.. 엄마한테 걸려도 아픈 척하면 돼 이야..역시 내 동생 미토꾼도 얻고나요 그래가지 가자 아 제발 제발 부탁드립니다 하는 일 처치실리니 짱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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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와 참 좋았어 그럼 나도 야 어? 응? 어? 오랄랄랄라 짱 5만원? 뭐..뭐? 야..그거.. 줘보세요 잠깐 줘보세요 싫은데? 싫은데? 야호 5만원이라니 이거 물러불러 스킬이 또 가벼야지 나는 좀만 주세요 싫어 아 제발 싫다고 안 줄 거라고 왜냐 어떻게? 어디 또 해주세요 뭐? 뭐야 너 여기서 뭐해? 어? 어..그게.. 아이고 아파라 너..넌..넌..넌..설마 이거 깨워? 어..아니 그게 아니라 엄마 어? 어.. 아마토버처럼 보이니까 엄마가 의심하는 거야 저 녀석 연기 하나만큼은 죄악이라니까 어떡하지 진짜 아프게 해주면 되는 거잖아 그게 아니라 마리아 던줄게 마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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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때 오빠가 좋아졌다 5만원은 반띵이야 그거 왜 왜 왜 왜 왜 왜 왜 중학생 전국여행자님, 김경훈님, 연호지우님, 박주영님, 유튜버 로카TV님, 타워하네 키키님, 이경혜님, 김성원님, 밀써빵님, 박소영님, 마리오 유튜버님, 박성영님, 박근혁님, 권지혜님, 김정동님, 오잘라님, 이희성경님, 승지체리TV님, 럭킬루시님, 박재하님, 쟁드님, 한규성님, 고은최님, 장아름님, 심영서님, 우후님, 남대형님, 김소호선, 강남의 해친팬님, 엘라님, 서우통이님, 노재민씨님, 하이TV님, 매테원님, 강화부도나님, 성기수님 허경영님, 사부르동트님, 성우, 이지훈님